네,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별도에서 3월까지 4월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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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부터 기회가 된다면 지금 다시 해주세요. 괜찮아요? 아까 세연 한다고 싫어하는 거니? 네 저 좋아요 아 좋아요? 어? 좋을 것 같다? 네? 세연도 괜찮은 거야? 괜찮아요 아, 네 네, 그럼 어... 이번에는 처음으로 스페인인데 앞으로도 자주 보도록 할 거니까 다음에 또 와주시고 선생님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아, 하는 세연보다 많이 잘하시네? 너무 잘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하면 되나요? 뭐지? 진행하면 되나요? 마흔 마흔 진행하면 되나요? 그러면 이제 또 뭐 펜쳐지는 할 수 있나요? 그러면 인사하고 다음 영상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어디를 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지금 마흔 가ि사 가운이 안했어 안했어 피해도 필요없어 표정 뭐야? 너무 좋았으면 좋겠지? 알겠습니다. 인사할게요 인사 기침이 아주 예의받는 이상이에요 좋습니다 못쓰니까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겠죠? 네 좋습니다 가운이가 이번 곡을 한번 희동차게 기칼나게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어떻습니까? 애프터 라이트 웨이트야 아니 왜 이렇게 못 쏘아갈게요 아니 원래 이런거 아니에요 점점 더 내향적으로 여러분 다 사랑이 많아서요